와, 저 밑에 구름 봅니다. 와, 바닷마을 봐. 와, 바닷마을 봐. 바닷가 파랗다. 세상은 넓고. 그러네, 저 번도 진짜. 페인트 봐, 페인트. 그냥 왼쪽, 오른쪽만 쳐다봐도 다 세트장 같아요, 얘네. 와, 헤이로! 살면서 이런 동물이 언제 와보겠어, 진짜로? 너무 예쁘다. 지구는 지구다. 넓다. 넓어. 진짜로? 도착했습니다. 그라샷. 밥주. 일단 지금 약간 좀 파란 바다가 보이는데. 이야, 바다. 뷰니풀 시. 뷰니풀 오션. 와, 그림이 예쁜다. 이곳은 마탄사스주에 위치한 바라데로 빛입니다. 바라데로. 넓고 부드러운 모래 사장과 에메랄드 빛. 카리브애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쿠바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바라데로 빛이고요. 이야. 정말 사랑해 보인다. 여기 있으면 사랑에 꼽히겠네. 와, 근데 뷰피디님 지금 선글라스로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멋있다. 진짜. 광각이다, 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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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출발하셔서 배고프시죠. 아니, 근데 저는 항상 1박 2일 때 가장 두려운 이 구도가 뒤에는 바다요. 앞에는 스타일리스트요.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빛나.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어떻게, 뒤로 가게 가면 돼요? 조금만 뒤로 가시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앞에서 이렇게 좀 곱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반? 반.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승. 지금부터 간식복불보 이름하여 캐리비언의 해적을 하겠습니다. 캐리비언의 해적을 하겠습니다. 해적들 나와주세요. 웬 꼬마들이 와. 좀 더 뛰어봐. 고생한다, 고생해. 야, 햄스터 어디 있어? 내가 아냐. 빙! 오오! 마이 베이비! 오오오! 너무 마 베이비! 여기 지금 우리 헌삼구준 해적들의 아니 무서라. 가방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분이서 다 함께 코끄리코 10바퀴를 돌고 나서 도망가는 해적들을 잡아서 가방 안에 있는 안식을 그 자리에서 뺏어서 드시면 됩니다. 나름 해적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서 순순히 느리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간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약한데? 바나나가 시작입니다. 이 다음 라운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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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ñ 어? 에이! 우와! 아, 뭐, 뭐! 왜요? 야, 여기 있다! 에이! 잘 적어, 여기 잡... 야! 야! 어!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좋다! 오,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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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비어, 이거! 잘해! Nee! 우와! 우와! lantern 네. 하하하하 강대 강대 몸 다 풀리셨죠? 근데 바닷물 되게 따뜻해 좋아요 죄송한데요, 저는 차례 친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 다 하고 다 해주세요 언제요? 느낌도 안 났어요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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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혜정이 혜정이 약해 아 그래요? 네 아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물이 딱 딱 온도가 딱 좋아요 별로 안 짜요 약간 노철 타는 거 같아요 아아 아 2라운드에 걸린 간식은 바로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쫌파이랑 파이 콜라입니다 아 와이파이에 콜라 초코파이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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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아 세탁불이잖아? 쉬워, 쉬워, 쉬워. 저기 들어가면 나와야 하시면 어떡하죠? 이거 있죠? 근데... 무슨 얘기는 없을까, 이거? 세우세요, 세우세요? 세우세요, 세우세요. 아, 네, 세우세요. 세탁해. 세탁해. 아, 아, 아. 바로 다음 라운드에 갈까요? 3라운드에 걸린 간식은 공부 씨와 김준호 씨가 늪다리에서 그렇게 맛있게 드셨던 냉면?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가져왔어요 와 대박 갈게 이제 하자 이제 자 준비하시고 가자 용하 씨와 동구 씨는 10바퀴고 김준호 씨와 대표권 씨는 5바퀴입니다 5바퀴 틀면 도망가면 돼요 해적들 자 수고하십니다 해적들은 진행할게요 어? 가자 시작 시작 뭐야? 뿌없이 좀 만들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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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뒤에 바다, 가, 가 바다, 가 가, 가 가, 가 슈야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서라가서. 서라가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던져, 여기까지 던져. 너무 멀어. 너희의 사이를. 끝났어, 서라이 못 던져. 빨리, 빨리. 안 보여. 안 보여. 없어. 없어. 여기, 빨리. 다시. 그냥. 빨리. 할아버지. 한다,ipada. 안아. 시정적60. 시전. 와! 정답! 아! 와! 지퍼! 빨리! 지퍼! 지퍼!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제프 군 씨 냉면 획득하셨습니다. 죽어. 바로 갑시다. 지쳤을 때 갑시다. 빨리 갈게요. 많이 지치셨죠? 마지막은 정말 여러분의 지친 체력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즉석밥 그리고 볶음 김치입니다.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시작. 1, 2, 4, 5, 6, 6, 7, 8, 9, 10. 오케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빨리 와!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몸을 잡아, 혜석이.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아, 그냥 세게 잘 못 쳐,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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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잘 못 쳐. 내가 뺏는다, 봐봐. 세게 잘 못 쳐. 세게 잘 못 쳐. 세게 잘 못 쳐. 아, 이 씨. 잘해, 가. 나도 먹고 살게 해줘. 힘들어, 힘들어. 어휴, 먹어. 어휴, 먹어. 어휴, 먹어. 내가 잡힐 테니께! 야, 버려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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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거야! 형!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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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